늘 보는 주제지만 신민 디지 님이 또 보내준 그래프가 하도 멋있어 가지고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2022년 또 요리를 지방선거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차이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광역의회 비례대표 우시군의회 의원선거 우시군의회 의장선거 국회의원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시도위원선거 시도지사선거 여기 수치가 차이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 크기가. 그러니까 유릴 지방선거는 선거 조작범들이 상당히 주의를 한 겁니다. 표가 안 나게. 표가 안 나게 굉장히 주의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보궐선거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선거가 좀 값이 큽니다. 차이값이. 그러니까 이 뜻은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시도지사선거는 좀 값이 큰데 이거는 조금 더 심하게 조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의회의원선거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모든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은 다 플러스가 나옵니까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 죠. 크기와 관계없이 유릴 지방선거 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도지사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구시군의장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모든 선거에서 뭡니까 더블당은 다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다 플러스고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 선거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국힘당 의원이나 대통령이 반성 을 안 하니까 제가 볼 땐 거의 대책이 없는 나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든 선거에서 다음 민주당은 다 차이값이 플러스가 나오냐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 나오냐 이런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2024년도 총선에 이기고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선거를 만들지 않느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여러분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걸 캡처하셔가지고 한 번 더 복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찹니다. 오늘 이 자료를 제공한 신민 dj님 함께 굉장히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나 그다음에 국회 군의회 의원 선거나 기초의회 비례 선거나 시도의회 의원 선거 이런 건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든 선거를 다 손을 댄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시도지사 선거나 그다음에 구청장 군수 시장 선거뿐만 아니고 의회 의원 선거 광역 구시군 다 손을 댄다는 이야기죠. 나그네 님 말씀처럼 사전 선거는 민주당이 다 싹쓸이라는 나라 입니다. 사랑해 님이 다가오는 총선 걱정입니다.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놈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깨가 되나 곰이 되나 바둑이 되나 다 비슷한데 기가 차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보시고 하나 캡처하셔서 복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무슨 국회의원 선거만 손을 대는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 선거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시장 군수시만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의회 의원까지 이렇게 손을 다 댑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볼 수 있는 건 전산 조작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특정 정당이 모두 다 차이 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특정 정당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지 않 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를 한 거죠. 2016년 총선 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의 공직선거를 다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전체를 관통하는 소위 조작 방법을 다 찾아낸 것 아닙니까 . 이거 조작한 사람들 조금 가슴에 찔릴 겁니다. 방송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 굉장히 찔릴 까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뭘 은밀한 일을 했는데 은밀한 짓을 했는데 그거를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두 다 이뤘다. 우리는 모두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쳤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뤘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뭡니까. 돼지들 하고 꿀꿀이들 사이 중에서 돼지와 꿀꿀이가 되기를 거부한 몇 사람이 나서 가지고 415 총선만 분석한 것이 아니고 3구 대통령 선거만 분석 한 것이 아니고 2월 1일 지방선거만 분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거를 여러분들 문재인 치하의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해 가지고 종합결론판 을 낸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의 공직선거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다 조작했고 조작을 이런 식으로 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조작해 가지고 만든 표수가 몇 표지 이런 걸 다 밝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찔리지 않겠습니까 찔리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뭐 선거사무 담당하는 사람들 다 모니터하고 뭐 녹화해 가지고 뭡니까. 서로 대책회의 여러분들 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가장 겁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을 까발렸으니까 진실을 까발린 거 아닙니까. 다 덮었는데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고 그걸 끝날 줄 알았는데 후보별 득표수 뒤에 있는 제조 공장은 어떤 놈도 그걸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야 전문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뭡니까. 분석해 가지고 그 뒤에 은폐되어 있는 완전히 은폐되어 있는 소위 후보별 사전투표 제조 공장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빨갛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뭘 다 끄집어냈습니까. 조작값을 차단 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사물을 독점하는 공적기관이 선거 데이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직선거마다 여러분들 제조 생산하는 나라가 있는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사기가 좀 성행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개인 간의 관계를 떠나 가지고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걸 보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 아니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 3부 대선 2022년도 지방선거 대선 지선 총선 보궐선거 여섯 번을 조작했네요. 대단하네요. 여섯 번을 발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참 사기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중요한 일을 한 것은 4.15 총선 만 볼 때 보이지 않던 문제를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곱 번 선거를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를 관통하는 조작 메커니즘 조작 방식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다음에 자유메달을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킨. 배운 사람들이 다 이름들 거짓으로 일관하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출실에서 나라를 팔아먹을 때 재야 전문가가 낮에는 일해서 세금 내고 밤에서 일을 해 가지고 다 발견한 겁니다. 내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책까지 나오게 되면 뭡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하겠죠. 책까지 나오면 방송은 좀 흘러가기 때문에 본 사람만 볼 수 있겠지만 책은 퍼지게 되면 그게 뭐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서울의 중산층이 이런 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다의 힘입니다. 바다의 힘. 이렇게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제가 훈련받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나라에 입은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에 태어나 가지고 귀한 교육 기회를 받았고 이 산림 기반 위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다 분가를 시켰습니까. 그러니 뭔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책이 나오면 제가 그냥 뱃속간 이름들 책을 쓸 겁니다. 완전히 까발게 가지고 여러 권 쓸 거니까 보급판으로 다 만들 객정이니까 나오시면 출판은 제가 자비를 들여가 하겠지만 그것을 구입하셔가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여러분들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급판이니까 가격도 싸고 쉽게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쓰겠습니다.